국민혁명공약 지난 25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국민대집회에서 저로서는 고마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혁명공약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혁명헌장이라고 해서 시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정광훈 목사께서 국민혁명공약이라고 하자고 해서 그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혁명공약 공약하면 제일 유명한 게 군사혁명공약이죠 혁명공약 1961년 5월 16일입니다 한 시대를 규정하고 나아갈 바를 밝힌 아주 훌륭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이 68년에 박정희 대통령 이름으로 발표되면서 이게 성숙한 민주시민을 만드는 지금도 유효한 아주 잘 구성된 하나 뺄 것 없고 더할 필요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남북한 계급 투쟁론자들을 반역자들을 일소하고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밝힌 글이 국민혁명공약인데 여기서의 키워드는 국민과 헌법과 진실입니다 우리 국민이 혁명을 하는 것은 헌법의 칼을 들고 하는 겁니다 헌법의 방패를 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혁명은 합품적입니다 그러나 촛불혁명 또는 민중혁명은 민주혁명까지도 그것은 다 불법입니다 국민은 주권자니까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담아서 국민혁명공약을 만들었는데 국민혁명공약이 잘 되었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계속 서먹어야 한다 어떤 집회를 할 때 이것을 항상 낭독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이게 힘이 있다 헌법도 활자로만 있으면 아무 힘이 없는데 국민들이 헌법, 헌법, 헌법 하면서 헌법을 활자로부터 끌어내어서 헌법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헌법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킨다면 헌법이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외우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헌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헌법에 의지해야 합니다 헌법을 칼로서, 방패로서 그리고 든든한 배경으로서 활용을 해야 헌법이 살아납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국민혁명공약 해설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논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민혁명공약을 잃고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 수호를 위한 구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 보호를 위한 방망본선은 포기하고 해구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로로 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어들고 한반도의 반역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 적, 헌법의 적, 국민의 적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승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적으로 규정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대한국민이 헌법 제정권자임을 명시했습니다 대한국민이지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는 민족, 민중 없어요 오로지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임을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민은 민족, 민중, 인민, 사람보다 우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헌법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최고 가치인도 명시했습니다 국민과 자유, 그리고 헌법 두 번째,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을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평화적 방법의 흡수 통일, 즉 자유 통일을 헌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혁명 공약에 담은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헌법 제5조는 국군에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사명을 부여하였습니다 헌법 5조 2항은 이렇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국군은 헌법 제5조의 명령에 따라서 위협 세력을 제거하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여 한다는 뜻입니다 국군이 단순하게 국토방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내부의 적과도 상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최종 보루로서 국군을 딱 지명해 놓았습니다 헌법 제5조입니다 반역정권이 국군을 정치 도구로 삼아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를 위협할 때는 국군이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는 헌법 제2조의 조문을 가지고 이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무를 또한 준 겁니다 국군의 절대로 반역 세력의 정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되고 그런 명령이 내려올 때는 헌법 제5조에 따라서 그런 위헌적인 반역적인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게 헌법 5조 정신입니다 지금 아주 이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번째 헌법 제7조는 국군 장교단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반역정권적 반헌법적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방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는 이렇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즉 공무원은 반역정권의 불법한 명령에 불복해야 하며 그럴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헌법이 그러니까 반역적인 명령을 내릴 경우에 헌법 제7조를 들이대면서 이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헌법 7조에 있고 이게 공무원들이 좌익 부역 세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패다 5.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에게 주권을 주고 국군에 국가안보의 신성한 의무까지 부여한 이유는 뭐냐 하면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근거가 되는 헌법적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0조가 우리 헌법에서 가장 소중한 조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인의 인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과 개인이 공존합니다 국민이 개인을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국민을 회박 놓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과 개인, 개인의 집합체로서의 국민 그리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헌법 제10조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문재인 정권은 민중주권론으로 헌법 전문가 제1조의 국민국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가짜 민족공조론으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겠다는 이런 걸 말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대한민국과 동등한 존재로 격상시키며 북한식 공산통일론에 동의하여 헌법 제3조와 4조를 위반했습니다 1조, 3조, 4조를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7조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10조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11조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한 촛불혁명론으로 공무원들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핵무장한 북한 정권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 호응을 해가지고 적을 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치명적인 9.19 군사합의까지 했습니다 사태가 이름에도 국군과 공무원들이 정권에 의한 헌법 위반에 부역하고 저항하지 않으므로 국민들이 직접 주권행사를 통하여 반역사태를 종식시킴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혁명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국민저항운동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반역세력을 일소하여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보종하고 자유통일로 나아가 북한 주민들까지 해방시켜가지고 헌법 제1조의 명령대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완성하고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민혁명공약을 낭독할 때 마지막에 이런 구호를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만세, 자유통일만세 이 문장의 모든 가치와 논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만세, 자유통일만세 국민이 헌법의 칼과 방패를 들고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파괴세력을 응징하고 그리하여 자유통일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지 않은 정신을 담은 것이 국민혁명공약 해설입니다 조갑재 닷컴의 시로 놓았으니 여러분들이 프린트아웃해서 많이 읽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